여기 경치가 기가 막힌다, 봐봐라 이게 산 너머 산, 산 너머 산. 평창지구대 미탄 치안 센터. 나오잖아요, 다 앞에서. 우와, 대박. 난 진짜 서울 첫 놈이다. 너 이거 처음 봐. 이게 자동화로 돼 있는 거 TV만 보다가. 저 처음 봤어요. 이쪽 보니까 신기하네요. 우와, 이거 뭐. 우와,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? 경상도랑 또 다르네요. 역시 산악지대구나, 강원도는.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사시지, 혼자? 나오실 수도 없으시겠는데? 많이 아프시다는데. 이거 너무 위험한데? 그러네, 이거 지붕이 많이 내려가잖아요. 아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아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이게 이거지 안 돼?